그만! 왜냐면 둘 다 손을 봤는데 둘 다 아니고 아, 뭐야? 어저프지만 귀엽다 그래도 좋잖아 네, 그래 아, 뭐야 아, 뭐야? 아픈 거 아니었어? 이거 우선 뜯으면 돼요? 그거 뜯는 거 아니야? 아, 예쁘네 잘 어울리네 이거 던져 반지? 역시 이벤트의 꽃이죠 역시 이벤트의 꽃이죠 아, 이거 되게 좀 그렇다 눈물난다 아, 이렇게 해야 되나? 아, 이렇게 해야 되나? 아, 남자님! 남자님 반지 중에 야, 이거 되게 눈물난다 와 와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, 진짜 오, 이거 되게 눈물난다 아, 아, 비교는구나 뜯어놓고요 아, 진짜 고마워 껴셔야 되는 거야? 결혼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아, 진짜 됐어, 안 살래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사람들이 많아서 이 순간 혹했다 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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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해주세요 아, 추워 추워 고마워 고마워 아, 뭐야 왜 와 와 네 우와 우와 아, 나 너무 아픈 줄 알았어 이야 부럽다 진짜 아, 울어 하애 하애 나 진짜 울어 어떡해 하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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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엄청 울어요, 나. 됐다. 추워한다. 너무 아프다. 말이야. 너무 아프다. 너무 아프다. 사람들 다 힘내서 저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거에서 되게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. 너무 고맙고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더 축하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희열감이 있었고 아내가 너무 좋아해 주고 눈물을 흘려서 거기에 또 가슴이 벅차면서 기분 좋음이 컸던 것 같아요.